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단호한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길로 가서 유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아주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베데레는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오늘 금송아지 제사 때 이러한 사건들을 아버지께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아들에게 지시합니다 빨리 낙위에게 안장을 얹어라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겠다 그리고 서둘러서 유다로부터 온 그 사람을 쫓았고 드디어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유다 선지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그리고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집으로 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그러자 여로보함에게 한 똑같은 말로 그는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다시 청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말을 잇습니다 천사가 여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은 유다 선지자는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아직도 상을 물리지 않았는데 여와의 말씀이 유다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와의 말씀에 내가 여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돌아와서 여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다 선지자는 마음이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가 마련해준 나귀를 타고 유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드디어 사단이 일어나고 맙니다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서 유다 선지자를 공격하고 목숨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자가 그 선지자를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귀도 멀쩡하게 살았고 다만 선지자의 생명만 아삭한 것입니다 사자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늙은 선지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광경을 확인하고 슬피슬피 울었습니다 오호라 나의 형제요 그리고 유다 선지자의 시신을 자신의 묘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용기 있는 유다 선지자는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남북 합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 하나님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그토록 충실한 유다 선지자가 절대 고의가 아닌 일 지극히 작은 일 속아서 단순히 먹고 마셨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이 강력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다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는가 그에게 먼저 늙은 선지자의 의도입니다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참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을 내가 꼭 한 번 모시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달려갔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광야로 속히 달려갔고 그리고 슬피슬피 울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묘실에 장사하고 자신 역시 죽으면 그 옆에 장사해 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잘못은 단지 작은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선의의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이셔야 했는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호, 윤장호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4년 14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나 뉴욕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연후 조기 유학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학비까지 벌면서 공부하였고 고등학교 당시 클린턴 대통령상을 수송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매주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활동하였고 교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학 중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삭발을 한 후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효자에다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2003년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켄터키주 남침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2004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도 통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후 제대를 9개월 정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행을 자원합니다 가족들이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영어를 잘하는 내가 통역으로 나라를 돕고 싶다면서 임지로 떠났습니다 6월 제대 예정이었던 윤장호 별장은 귀국을 보름 정도 앞두고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폭탄 테레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처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들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굉장히 무자비하십니다 다윗왕이 인구를 개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일과는 무관한 7만 명의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세기 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그러므로 열등한 하나님 오직 신약의 예수님만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청년들이요 젊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겸허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천하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피조물의 모든 생과 살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불 꿇어야 합니다 왜 꿇어야 하는지 욕이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욕은 생때 같은 자식들을 다 잃고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잡병들에 걸려서 시달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몸이라도 성해야 될 텐데 온갖 잡병들이 몸에 덮쳤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관한 가운데 욕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욕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욕에게 질문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욕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무수한 질문들이 다 쏟아졌는데 그 모든 질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존재의 근원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다시 말해서 여와 하나님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던 여와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욕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이 더해질수록 욕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질타 앞에 반발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욕의 온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욕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경에 가장 난해하다는 책 욕기의 결론입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신앙의 최고 신비입니다 최고 신비 천국을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뭐 그 다음에 안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영과 영으로 마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욕은 살아서 육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손을 잡게 되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굳게 인정하면서 들과 산으로 나가보십시오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발견하고 저절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분 죽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속히 육체를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처사의 반기를 들었던 마르시오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최초의 낙인으로 이단 찍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신비로 남겨두신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항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히 쓰면서 오직 그만 바라고 그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선지자의 죽음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당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방으로 그친 것입니다 사실 아당과 이브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과나 많은 과일 중에 그 하나를 따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아당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 선지자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철저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내 앞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를 그것만 확인할 따름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일어나는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17살 요셉은 그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서 죽게 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쁜 일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그 앞에서 내가 교정하고 회복하고 보충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그 어려운 사태에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것이 복받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죄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죽어야 했는데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시원찮은 사람을 살리시며 기다리시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다 선지자는 죽이셨습니다 왜요? 사태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래로 금송아지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첫 금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로보함이 앞장섰습니다 그를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고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속아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만약에 수정하셔야 된다면 유다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해도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횡령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온 개인적인 헌금까지도 모두 다 교회에 바친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디서 단 100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유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들이 그 신뢰를 옛날 걸로 뒤덮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엎어버리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거기에 따르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저의 불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목격한 늙은 선지자가 탄식하며 외칩니다 그가 여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단 선포되면 인간들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 반드시 거기에 참여할 때 아무리 참담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여로보암은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들을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게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든 실수든 거역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인생 자기 벌어 자기 먹는 본전치기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 나는 누구입니까? 나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쇄신이 됩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나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한 유다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였기에 목숨 걸고 부강국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기쁨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음식과 물을 먹고 끝났을 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자각이 잃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로 공격할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그 처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요? 온 이스라엘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이한 청직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지 맘대로 한 것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탕감해 주자 그 주인이 껄껄 웃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주인을 속인 그 종을 불이한 종을 칭찬을 하셔 아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이 가진 그것으로 그렇게 탕감하며 나눠주며 살리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게 맡긴 것 이제 하나님의 그 명성과 그 사랑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서로 베풀며 탕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일이고 스스로 올물을 놓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킵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유다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있으므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형통한 길을 가는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가를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웁는 기쁨을 천국에서는 주님을 만나 누리는 영생복락을 그 귀한 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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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